다이어트 썰을 풀게 근데 다이어트를 했거든?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냐면 나 닭가슴살을 먹었어 하루에 닭가슴살 두 개씩을 먹었어 근데 닭가슴살 난 먹어도 뭐 배가 막 고프진 않았어 그렇게까지 근데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거든? 내가 한 5일 동안 참았어 그거를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내가 식욕이 터진 거야 먹고 싶은 걸 계속 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이것도 핑계지 결국엔 다 핑계고 결국엔 내가 한 5일 동안인가? 지금 5일째 계속 뭘 먹고 있거든? 5일째 뭘 먹었냐면 간장게장 무한 리필 가서 먹고 그리고 뭐 닭발 떡볶이 치킨 시키고 싶은 거 오만 거 다 시켰어 버거 버거 국밥 짜장면 짬뽕 탕수육 오만 걸 다 시켜 먹었어 5일 동안 계속 뭐 라면 라면, 엽기떡볶이 이런 식으로 다 먹으니까 또 쪘거든 살이 이게 안 먹으면서 빼니까 살이 또 쪄 그리고 내가 운동도 조금 했거든? 조금 했어 운동을 많이 하진 않았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빨개지냐? 염증 수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됐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아 오늘부터 이젠 다이어트 다시 하려고 닭가슴살 지금 먹었거든 저녁에 오늘 일어나서 먹은 게 딱 그거야 내가 아침에 자가지고 뭐 낮에는 그냥 잤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먹었고 오늘 딱 닭가슴살 먹고 약 먹고 자고 그다음 내일도 닭가슴살 두 개씩 150g짜리 원래는 100g짜리로 먹었는데 100g짜리는 세 개 먹었거든? 세 개 먹거나 두 개 많으면 아침에 한 개 저녁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아침 저녁 약을 먹기 때문에 딱 그렇게 먹으면 딱 맞거든?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려구 근데 줄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다 줄넘기를 해야 빨리빨리 빠지는데 난 약간 좀 몸을 키우면서 하고 싶긴 한데 헬스장을 등록할까 생각만 하고 있어 계속 등록을 해야 되는데 끝이야 다이어트 썰